자 오늘 굿뉴스다 뭔가요 쌤? 모닝똥 성공하셨나요? 변비 탈출? 야 그건 나만 하는 비밀인데 니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냐? 소름이네 아 쌤 드러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궁금해요 굿뉴스가 뭐예요? 오늘 아주 이쁜 친구가 전화하러 왔다 맨날 머스마같이 생긴 여자애들만 보다가 여자같은 여학생이 전화하러 왔어 아 쌤 저희가 무슨 머스마를 하는거에요? 그건 차별이에요 아 농담 자 들어와라 안녕 반갑다 나는 일본에서 왔어 그치만 난 한국사람이야 아빠가 한국사람이고 엄마가 일본인이야 친하게 지내자 한국말이 서툴지만 이해해라 아 일본에서 살다와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구나 나랑 친해지면 내가 알려줘야겠다 오 대박 나이스 할렐루야 엄청 이쁘네 어허 메모평가하지 말아라 그거 아주 나쁜거야 키위 손들어 버스야 저기 손든 키위 옆자리에 앉아라 안녕 반가워 우리 짝꿍이네 한국말 어렵거나 수업 어려운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거야? 응 그렇다 오 신기하다 일본어 배워보고 싶었는데 너한테 배워야겠다 우리는 이제 도모다치다 도모다치 응 고슴도치는 알아도 도모다치는 뭐야? 야 그것도 모르냐 나도 그 정도 난다 기본 단어잖아 친구잖아 친구 맞지? 버스야 나랑도 도모다치 하자 필요없다 나는 남자랑 도모다치 안한다 나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몸 남자와 친해질 수 없는 몸이다 버스야 너 혹시 오타쿠냐? 가문의 대를 이어가다니 무슨 말이야 개웃기네 장계란 너 나한테 오타쿠라고 했나? 그 입 조심해 뭐 뭐야 너 이 문신 뭐야 진짜야? 너 진짜 무슨 야쿠자라도 되는거야? 쉿 조용히 해라 크게 말할 필요 없다 앞으로 까불지 말아라 버스야 너 진짜 야쿠자야? 우와 신기해 나 야쿠자 처음 봐 진짜 신기하다 저랑 버스는 짝꿍이 되고 서로 친해졌어요 버스는 어느 날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버스 너는 안 무서운데 뭔가 아버지는 좀 무서우실 것 같아 나는 야쿠자의 딸로서 항상 가문의 대를 이어려고 무술과 칼 기술을 연마해왔어 그치만 집에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 너무 겁먹지마 아버지는 집에서 카와이하고 또모다치 같아 우와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 다음으로 너가 야쿠자의 보스가 되는거야? 카치 하하 보스 나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카엘이 친구 너무 이뻐 한국말 서툴러요 미안합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오네가이시마스 너는 내 도마다치니까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줄게 응? 원래 모습이라니? 와 버스야 너 팔에만 문신 있는게 아니라 목이랑 등에도 문신이 다 있었어? 진짜 대단하다 나는 주사 한방 맞을 때도 아픈데 안 아파? 야쿠자의 보스의 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나도 곧 야쿠자의 보스가 될 몸이게 감당해야한다 오카엘이 다코야키 먹어요? 이거 방금 문어 재료 사와서 만든거에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랑 같이 먹어 다코야키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버터 고추장 주스야 어때요? 맛있어요? 하트 하트 뜨거워 와 진짜 맛있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대단하세요 하하하 당연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20년 넘게 다코야키를 장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버스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네? 일본에서 야쿠자? 아니 야쿠자는요? 네? 야쿠자? 하하하 저처럼 생긴 야쿠자가 어디있나요? 저는 다코야키 요리사입니다 사실 한국으로 오면서 이지매가 심하다고 들어서 겁먹었어 그래서 이지매를 안당하려고 강하고 무서워야 한다고 들었어 거짓말해서 고매나사이 아 그랬구나 그럼 그 등이랑 목이랑 팔에 문신들 뭐야? 그건 사실 헤헤 이렇게 문지르면 지워지는 헤나야 일본에선 헤나랑 문신 판박이가 다양하게 있어 저는 버스에게 속았지만 버스가 한국으로 오면서 이지매 당하기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깜빡 속았어요 결국엔 반 애들도 시간이 지나서 버스가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라서 버스가 야쿠자 딸이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